전국 버스노조의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무총리는 버스노조를 만나 면담을 가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충원과 버스기사 임금 보전을 위해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요금 인상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지자체는 떨떠름합니다. 버스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버스요금 인상밖에 답은 없는 것인지 정부가 더 보조할 수는 없는 건지 또 버스요금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토론회에서 버스 파업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구체화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영훈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만약에 오늘 노사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대안이 없다면 내일 당장 전국 2만여 대 버스가 멈춰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본지 일단 대표님부터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버스 파업이 강행될 거냐라는 확률 차원에서 보면 애당초 한 70% 정도로 받습니다. 파업을 할 것이다. 할 가능성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번 파업이 버스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강성 파업이 아닙니다. 이른바 상대적인 여건이 좋은 중공재하에 있는 그런 버스 노조들이 참여한 연성 파업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쟁점들이 타결되거나 조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버스 노조들이 한국노총 산하의 자동차 노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동안 경과를 보면 파업을 하더라도 길게 가지 않고 대체로 타협을 잘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대구 버스 노조가 파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벌써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분이 좀 약해요. 상당 부분 여건이 양호한데도 전국적인 파업 동조 때문에 밀어붙인 성격이 있어서 아마 오늘부터 한두 개씩 계속 파업 처리가 나타나고 나면 파업을 실제 강행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길어지지는 않을 거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내일 파업하고 만약에 대구 버스 노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협을 해서 파업을 철회하긴 했는데 아직은 다른 데는 지금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박 대표 전 의견에 저쪽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명분의 이슈가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입장 자체를 볼 때 대단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를 들면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초기에 파업을 하는 어떤 모양새만 되고 바로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대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명분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하는 이슈로 정부하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지금 버스 노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입은 또 그렇습니다만 이 요구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버스 회사들의 경영에 대해서 내부를 현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1년에 대략 보면 한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금 버스 회사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 때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들이 준공영제를 시장하는 버스의 비리, 횡령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경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에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버스에서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채우라든지 실질적인 지원금들이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공영제하에 있는 광역시급 이상 대부분 광역시급 이상에서 하고 있죠. 이런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부실하다라는 그다음에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좀 편법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 누수로 인한 그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들여다봐서 이런 것들은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한 재정 소요 52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감당할 만큼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5% 내외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그러나 그 이상의 지금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중앙정부가 쌈짓돈 내주듯이 무조건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담 차원에서는 요금 인상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요금 인상도 한 가지 대안으로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8611분 입장을 좀 들어보면 최근 버스 사태를 보면 결국 우리 주변에서 돈 나오겠구나 이 생각만 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또 끝자리 3156님이 보낸 내용은 원인은 법에 있고 방법은 세금인데 잘못은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또 게재해 주셨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도 사실상 이 버스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정부의 이런 태도, 스탠스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일을 벌인 거는 중앙정부잖아요. 52시간제를 사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 준비되는 거 봐서 그것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목소리가. 특히 국토부가, 중후부서인 국토부가 그런 안을 실무적인 차로 해서 냈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이게 일괄적인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방안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최후의 단계까지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왜 국민들, 이용자가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52시간제로 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과 같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2017년에 일어난 버스 사고, 상징적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졸음운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근무 체제에서 안 된다. 그래서 52시간제를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도 일부 부담을 좀 해 줄 필요는 있겠다. 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은 소비자도 좀 고통에 참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지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흔쾌히 쉽게 동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의 일부분은 안전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만 그 부분을 얼마나 폭은 중요하겠죠. 고객에게, 이용자에게 전가할 건가는 좀 정치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금 인상의 이런 분위기, 또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52시간의 이슈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줬다는 점과 더불어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이해도 되는 게 예를 들면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런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 회사가 준 공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공영, 즉 구경 또는 공공지대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공영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부분을 즉 일정한 유예기간을 줬고 그리고 또 기존의 임금 상승분을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버스 회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5% 내외가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어느 만큼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1년이나 2년, 특히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충분히 그 비용을 커버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쉬운 방법인 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금 인상을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놔둔 채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면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메울 거냐. 하나는 요금 인상, 소비자가 메울 거냐. 두 가지 시스템, 둘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죠. 세금도 결국. 여기 앉아있는 다 우리들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한 쿠션을 넣고 들어가는 돈이냐. 직접 소비자가 내느냐. 그런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블랙박스, 즉 기업의 또는 버스의 어떤 경영 상태에서 어디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 또는 그동안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결국에는 그게 요금으로 전가되거나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는 이런 어떤 순환이 반복되어... 막 순환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요. 지금 실사를 하거나 감독을 강화한다라도 크게 거기서 나올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당 운송원과를 매년 분석을 합니다. 회계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에도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찾아올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5%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가 운송원과가, 대당 운송원과가 하루에 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63만 원, 지방은 57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급격하게 지방에서는 더 올리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52시간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불가학력적이다라는 것이죠. 현장의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 채용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러한 근로 조건 하에서 직원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또 다른 문제는 남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들은. 그래서 사업자들을 두드라는 얘기는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현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끝자리 4586님은 주 52시간 시행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요금 인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 결국 끝자리 7746님은 결국 서민들과 학생들 소외계층만 더 힘들어진다. 버스만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더 힘들어진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5035번도 문자를 주셨는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왜 국민이 하면서 참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갑론 을박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입장은 일단은 정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공영제를 채택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해왔고 근로 조건도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 서울시 입장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는 되는데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서울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울은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여유가 있는 거고요. 각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각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30%도 안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돈을 결국에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거나 보조금을 내리거나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누가 돈을 낼 것인가는 항상 그런 이슈에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좀 돈이 많기 있기 때문에 가진 자의 여유로움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의 어떤 지자체를 보면 배고픈 자의 서글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양이 압도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차이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대응을 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서울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 차별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매년 서울시가 지난 10여 년간 지원한 금액을 보면 2,500억 이상을 지원했거든요. 2,500억 줄 그 정도 수준에서 2,500억, 3,000억. 그런데 작년도에 5,400억을 지원했어요, 버스에.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지원하느라고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마찬가지였거든요, 할인에도. 그런데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정 소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요금 인상으로 갈 것을 다른 재원으로 메꿨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3, 4년 동안 세수가 넉넉하게 거친 바람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는 여유 돈으로 그것을 메꿔준 것에 불과하니까 경기도가 왜 서울시 같이 안 하느냐라는 것에서 서울시 우리는 요소 임금 인상 요인이 없는데 우리는 물고 들어가냐고 하잖아요. 임금 인상 요인은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것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서울시도 요금 인상 분위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야 된, 저는 시계 문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하면 같이 가줘야 수도권 통합 요금 정신에도 맞고 주소지가 서울시라는 이유로 요금을 다르게 내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 교통 시스템화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참을 하되, 다만 준비가 있어요.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식차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국에서 먼저 올리고 나중에 몇 개 올리더라도 정산하는 그 시스템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짓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이 힘겨루기를 했다. 경기도도 시급하니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끝까지 결백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상으로. 결국 서울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했는데 경기도가 저렇게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명분까지 찾고 나중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의 본질에 이제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문자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일단 부르면 버스 회사가 문제인데 왜 정책탑만 하냐는 8842님의 문자도 있었고요. 3393님은 시급 올려놓고 결국 모든 요금 올리지 않은 건지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끝자리 1359님은 손님도 없는 버스 3, 4분 만에 같은 코스를 출발한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경기도 버스 요금을 한 200원 정도 인상하면 파업 사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단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00원이면 될까요? 준공영제 시행은 요금 이전에 하는 게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 버스업체 지원 규모 2018년에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박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402억 원입니다. 연인가요? 네, 연. 1년에. 경기도가 242억 원이에요. 지원금이 5억 원이 낫네요. 그다음에 인천이 1,079억 원입니다. 부산 1,000억 원, 대구 1,100억 원, 대전이 570억 원, 광주가 639억 원. 왜 경기도가 이렇게 작을지. 이 이슈가 그래서 경기도가 왜 이렇게 작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체크를 일단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좀 오해가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 내 버스의 5%만 지금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노선인 게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5%에 대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중공영제 버스를 늘려야 되는가 이슈가 하나 있는 겁니다. 즉 경기도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200억 원을 올리면 문제가 체결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우리가 버스업계에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현재 5%만이 준공영제의 버스가 그걸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똑같은 이슈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지금 만약에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기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올리거나 아니면 버스를 놀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놀리면 경영이 또 악화되기 때문에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경기도가 5%만 이 준공영제를 커버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억 원 올리는 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동감하고요. 위봉책이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서울시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는 광역 노선을 띄거든요. 이게 이상의 기초 시군을 오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노선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자주우지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도 재정을 투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부분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에 대해야만 지원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도를 바꾸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돼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아침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올려주고 계시니까 간단히 소개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사실 주 52시간으로 일반 회사원들도 월급이 줄었는데 그것도 정부가 지원해 줄 건지 버스기사들만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9693님이 또 올려주셨고 그 밖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또 8842님은 피로가 쌓인다고 해서 시간을 줄인 건데 버스기사가 잘못한 거냐라는 또 버스기사분들을 옹호하는 입장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0367번 한 번 마지막으로 보면요. 시간 줄이고 급여 올리려면 요금을 올려야지 아닌가 이기적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으시면서 또 요금에 대한 입장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내일 이제 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짧게 좀 들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 파업이니까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버스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스 회사의 어떤 경영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정 수급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그게 버틸 수 없다면 요금 인상이 아니라 국민의 조세로 들어가는 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일단 빅데이터나 이런 4차 사람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처나 이 기술을 좀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 체계를 정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이동량을 분석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정부가 이거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차 사람의 기술적인 성과를 빨리 도입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표님 얘기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이 먼저 온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그런 중공영제 하의 노조들이 참여한 것이고 6월에는 중공영제 하에를 참여하지 않은 노조들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확산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이 노조들은 급여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는 대란이 오는데 그래서 어제 정부가 시그널을 중공영제 여당에서 중공영제를 카드로 들고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재정지원의 어떤 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명분이나 이런 건 다 얻었기 때문에 이번 거 불을 끄는 거는 빨리 소화기로 끄는 차원에서 길게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6월 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영훈 대표 그리고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